국방부 군무준다 홍보존대 저희 먼저 소개를 하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국방부 군무준다 홍보존대 병장 정범균 일병 양세찬 차렷 경례 추수 바로 준비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지금 많은게 준비되어 있지만 먼저 우리 국방부 구락대결 준비를 하고 있죠 국방부의 자랑입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군무준다 국방부 1위 자 2위 꽃 피니아 ka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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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